자, 이번 문제는 22번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고의 2009년 6월 21번 문제였어요. 네모어법이었고요. 자, 우리가 네모안의 어법이 맞는 표현을 고를 건데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뭘까를 좀 파악하시면서 정답을 다 맞춰 오셨다고 가정하에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there부터 보시면요. there 나오고 there was 이런 구문이네. 어떠한 티셔츠나 청바지 차림에 어떠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젊은 남자인데, 너 여기에 너 ING 쓸래? PP 쓸래? 이 문제의 의도가 뭐지? 너 가리키는 대상이랑 관계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거잖아. 플레인, 그 바이올린의 열정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래서 능동이죠. 자, 그리고 비법 문제인데요.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음, 뭐뭐 이븐도 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지나가는 그러한 행인들이 굉장히 일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장면은 꽤 달랐을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지? 와, 이프절 가정법 나왔다. 만약 그들이 그 어린 뮤지션이 토니 애덤슨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달랐을 거야. 야, 가정법에서 우리 이프절에서 헤드 플러스 PP 나왔어. 뒤에 뭐 나오죠? 우슈쿠마, 우드슈드, 쿠드, 마이트, 해보 PP였잖아. 가정법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 좀 정리할게요. 가정법이요.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공식 막 헤드 PP, 해보 PP로 쓰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첫 번째. 자, 먼저 현재부터.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할 때요. 미래 가능성 있어요. 자, 우리 이프 쓰고 예문을 들어보자. 야,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요즘 날씨 너무 좋지. 목걸 폈어. 그래서 날씨가 좋다면 나 밖에 나갈 거야. if the weather is good 이랬어요. 나는 I will go out. 자, 이럴 때 우리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실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야, 이거는 이름이 과거지만 실제로 어떤 일? 실제로 어떤 일? 어, 얘는 현재 사실에 반대야. 자, 선생님 예문 많이 드는 건 있는데 야,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그 집을 살 거야 이랬어. 여기서 헷갈리면 헤드 동사 때문에 이 예문을 많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I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어, 그럼 얘는 사실 헤브인데 가정법에서 공식이 여기서 이프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를 써야 되니까 헤브의 과거인 헤드를 쓰고 이너프 그리고 나서 머니를 썼어요. 그리고 뒤에는 주어 쓰고요. 우슈쿠마 써야 되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그 중에서 나는 뭐 살 수 있을 거야. 우드, 동사 원형이니까 바이, 더 하우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요. 자,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 완료. 자, 얘는 무슨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야. 과거 사실 반대.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이랬어. 그러면 이프 쓰고 공식이 이프, 주어, 헤드피피잖아. 헤드피피. 그리고 뒤에는 주어 다음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쓰고 헤브피피야. 왜냐하면 이게 조동사니까. 선생님, 근데요. 여기에 왜 헤드피피 써요? 궁금할 수 있죠. 설명을 해주면. 사실 이렇게 한 시대에 내려가요. 앞으로 날아가는데 여기에 헤브피피 쓰면 선생님,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헤브피피 쓰면 현재 완료인데 얘는 현재 사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겹쳐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는 우슈쿠마니까 동사 원형 써서 헤브피피. 헤드피피, 헤브피피. 이거 지우고 예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쓸게요. 어, 네, 그리기 좋을 것 같아. 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쓰고 헤브피피다. 그러면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헤드플러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틀린다. 헤브의 피피 형태인 헤드를 한번 더 써야 돼. 그리고 이너프 머니야. 그리고 나서 자, 우슈쿠마 쪽거치 쓰고요. 쿠드 쓸게요. 쿠드, 헤브, 어, 바이의 피피 형태. 오프트. 하우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사실 반대인지도 그러면 여기 다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헤브피를 골랐고 자, 마지막. 어,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겠다. 도수, 훈해. 누구냐면 그 어떠한 놀라움이나 감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 행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적었대. 어, 도수네. 가리키고 있는 게 복수네. 그리고 월이 되죠. 자, 이렇게 문제 단숨에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가정법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혼합가정법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가정법을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